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와 알 100을 잡는 방법 세번째 수가 절묘합니다. 세번째 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. 100을 잡는 급소 어디일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뭐 급소를 이런데 치중이 급소 같아 보이지만 100은 이 한점을 그냥 이렇게 생포를 하면 아 이거 나가도 이거 안되죠? 여기 끊어도 이거 따면은 이쪽에서 단수 이쪽에서 단수 흙이 많이 버텨줬는데요. 잡으러 가다가 이건 안되겠습니다. 먼저 단수 치고 여기 놔도 두 점이 잡힙니다. 그렇다고 여기 붙이는 수는 여기가 안되죠? 아 잡을 길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첫번째 수는 여기다 일단 붙이구요. 이렇게 붙였을 때 100이 이렇게 잡는 수는요.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100이 어디 둘 곳이 없죠? 예 이건 꼼짝맙니다. 그래서 100은 여기서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. 이때 이거 물러나면 안됩니다. 이때 여길 세번째 수를 젖힙니다. 젖혔을 때 100이 꼼짝마에요. 이거 잡는 수밖에 없는데 양단수 아 이건 뭐 안되겠죠? 이거 따도 아이고 이건 택도 없습니다. 100이 그래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막을 때 물러서지 말고 이렇게 젖히는 세번째 묘수를 찾아야 됩니다. 100이 꼼짝마죠? 어디 둘 곳이 없습니다. 여기밖에 없어요. 그러면 요렇게 환경으로 잡으면서 양단수를 치면은 상대방은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사알 100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